하이 여러분 지금 김 기사가 또 빡쳤어요 왜 빡쳤냐면요 제가 이 스테이크 덮밥 규동인가 이게 스케이트 덮밥을 그 갖고 왔거든요 내가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연예인급이잖아 너무 바빠 행성하는 애랑 그래서 차에서 밥을 먹는데 김 기사가 구역질을 해요 이 냄새를 맡고 얘는 프랑스인이어가지고 한국 그 냄새를 못 맡는대 존나 역겹지 얘들아 너무 맛있겠다 나 그냥 먹어볼게 왜 말해 말해 뭔데 뭔데 하지마 북한 짓 좀 봐 뭐 하지마 아 냄새 땜에 왜 죽여버리고 싶어 너 크게 말해 크게 당당하게 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 너 지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도로에 세우고 싶어 진심? 시속 200km 차가 있으면 바로 치울 수 있게 진심? 바로 다이렉트로 진심? 아니 그런 걸 왜 가져오는 거야 사실적으로 맛있어 보이잖아 아니 그냥 집에서 먹고 보라니까 즐겁게 갈 수 있어 먹으면서 먹방 요즘에다 고속도로 덮을지로 옆에서 해줄테니까 거기 옆에서 쳐 니 지던지 아니고 왜 먹고 와 자 커피 서비스 뭔 서비스? 김치찌개 먹는 대신 주는 서비스 대신 박수 하쟈 너무 맛있는데 진짜 와 폭풍 값을 해 와 아 mobilize 아 와 진짜 어머 저거 좀 봐 단풍이야 너는 약간 내가 아니라 건전지로 움직이는 애 같아 행동하는 거 보면 와 단풍이야 이겼어 와 너무 좋다 헬림다 헬림 소풍만 기분 이제 김기살 한입 줄게요 안 먹는다고 안 먹어 먹어줘 야 사고나 맛있지? 아 존나 맛있네 존나 맛있지? 인정하지 존나 맛있는 거 존나 맛있지? 김기사도 인정한 귀동 덮밥 주지마 왜 맛있어 솔직히 인정하지 떡주꺼비 같은 새끼야 주지 말라고 솔직히 인정하지 맛있는 거 맛있어 맛있는데 운전 중이잖아 진짜 맛있는 거 인정이야 이거 왜 이렇게 떡주꺼비같이 행동해 주지 말라고 이 떡주꺼비 새끼야 저 차가 장차했을 때 한입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빨리 먹어 아 빨리 먹어 사람은 밥을 챙겨 먹어야 돼 사람은 밥을 챙겨 먹어야 돼 야 이 떡주꺼비같은 새끼야 그만 주라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응 아니 식게 대신 이런 걸로 주는 거야? 응 난 그냥 김기살 때려 안 인자요 아 맛은 있다 진짜 음 음 이거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자 안 먹는다고 빨리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아 야 야 안 먹는다고 야 야 야 야 야 너 건들지 말라고 했을 때 건드린 거 알지 응 야 너 건드린다 이제 어 내가 너 안 먹는다 했는데 너 내 입에 넣었어 나 겁나 괴롭힐 거야 너 응 한 번 보자 진짜 겁나 괴롭힐 거야 아까처럼 때려봐 나를 나 아까 주먹으로 때렸잖아 뭐래 나 평화주의자야 왜 말해봐 왜 말해봐 사직서 어딨냐고 없어 그런 거 나 진짜 때려친다고 대상으로 못한다고 김 기사가 기름 넣으러 간틈을 타서 김 기사가 말랐거든요 약간 나랑 체질이 비슷해 나도 말랐는데 김 기사도 말랐어 그래서 이렇게 안 챙겨 먹어주지 그러면 살이 막 10kg 20kg 30kg 40kg까지 막 빠져 마이너스 40kg가 막 감량된다니까 진짜 내가 지금 43kg인데 3kg나 할까봐 겁나 진짜 40kg 감량돼서 하루에 막 3kg씩 빠져 난 진짜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다 그냥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래 그냥 연예인 몸매래 그냥 나한테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라 아 꺼져 제발 릴스야 릴스 꺼지라고 뭘 릴스 빨리 먹어 바꿔줘 제발 빨리 먹고 출발해 그냥 빨리 먹고 출발해 빨리 먹고 출발해 릴스야 릴스 맛은 있다 응 맛있어 맛은 있다 치지말라고 제발 맛은 있다 야 너 내 셀린드에 담으면 어쩔 뻔했어 음 맛은 있어 외국인이 깊이한 대상이 이루어야지 몰라 싫어해 아닌데 좀 이따 먹을게요 좀 쉬었다가 버려 밖에 응 네 알 수 식사 OFF 6 감사합니다.